네 아 두 번째 곡을 소개하기 전에 오늘 저희 홍빈이가 생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홍빈들이 이홍빈 생일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깜짝 선물로 다 같이 여러분이 우리 홍빈씨를 위해서 생일 축하곡을 부르지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홍빈이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홍빈씨도 밥 가로 네 감사합니다 정말 생일 때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행복한 생일이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생일 축하한 무대에 본인의 생일을 두 번째 노래로 축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